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즈 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지금 보시는 이거 버블 이펙트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버전이 있고 아니면 마치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곳에 텍스가 인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버블이 올라가 있는 이 두가지 형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거냐 ppt로 만들 거예요 ppt로 이거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거 만들어서 언제 쓰냐 특정 단어나 짧은 문장 같은 거 강조할 때 어 그럴 때 사용하면 이제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구요 되게 기초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면 ppt 내가 접한지 한달도 안됐다 그래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쉽구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소스들이나 원본 파일들 이거 여러분께 다 드릴 거에요 영상만 보고 이제 끝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이제 나만의 템플릿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템플릿은 저는 안 쓰는게 좋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템플릿은 뭐 100장 200장 300장 뭐 1000장 이렇게 쌓이면 그거 굉장히 큰 여러분의 자산이 되거든요 저는 제가 만든 템플릿이 이제 2000장 있어요 거기서 각 상황에 맞게 이제 꺼내 쓰는 거죠 ppt 제작이 점점 빨라지고 쉬워지고 재밌어 진다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텍스트를 이제 준비를 했구요 미리 자 그리고 여기서 배경 컬러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흰색 배경 쓰실 때 고민 많으시잖아요 아 이거 너무 하얗다 이거 너무 하얘 가지고 좀 그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배경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ppt 바깥에 있는 이 색깔 있죠 이 색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색깔 이거 굉장히 쓰기에 예쁘거든요 이 색깔 흰색 배경 그냥 쓰지 마시고 여기 스포이드 다른 색 들어가면 이제 스포이드 찍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페이지 바깥으로 넘어가서 요걸 콩 찍어주시면 컬러가 바깥색과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이게 내가 검정색으로 텍스트 쓸 때 이 배경 색깔 쓰면 굉장히 예쁘더라구요 배경색 준비됐구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위에 두 줄이고 이 페이퍼로지 파워포인트라는 말과 이 일본어로 쓴 이 말은 그냥 디자인적 요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결국에 이 첫 줄과 둘째 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블라인드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이지만 디자인적 요소로 쓰는 텍스트다 그걸 이제 블라인드 텍스트라고 부를게요 자 이제 바로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가지고 여러분 뭐 뭐야 이거야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 버블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올릴 거고 이 스타일과 이 스타일 배경 정리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기 이제 버블이 없을 때 보시면 뒤에 이제 살짝 섀도우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글자 자체에다가 섀도우를 준 건 아니에요 글자 자체에다가 섀도우를 준 것과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릴 그 방법은 느낌이 살짝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버블에 어울리는 저 번짐 저 섀도우를 만들어 볼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전체 화면으로 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시고요 얘를 캡쳐 하는 거예요 얘를 이미지로 내보내기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캡쳐를 좀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 캡쳐를 했고요 캡쳐 한 화면을 파워포인트에 이제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올려요 그리고 사이즈 맞춰 주고요 정확하게 얘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 어디 있어요 미술 효과 들어가시면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여기 흐리게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해 주고요 이 흐리게 효과를 딱 매기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10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이제 별로 흐리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30 정도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30 짠 자 그러면 이렇게 흐려졌어요 이렇게 흐려졌어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보내기 하면 되겠죠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글자 자체에 섀도우 줄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바깥쪽 가운데 그림자 흐리게 100으로 해놓고 투명도 0으로 해놓고 크기를 뭐 한 60 정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비교해서 볼게요 얘랑 얘랑 느낌 다르죠 그 느낌 안 나요 이 버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쓰겠습니다 이거 안 쓰고 방금 보여드린 예로 할게요 뒤에 흐리게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가 한 장 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배경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뒤에 그라데이션 살짝 깔린 이 배경 이거 어딨냐 여기 매직 패턴 이라는 곳 있죠 여기 매직 패턴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에 1번 영상으로 이거 넣어 둘게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줄 세 번째에 있는 이 메쉬 그라디언트 저 이거 활용할 거예요 이 메쉬 그라디언트 있잖아요 여기 제가 주로 왜 들어오냐면 배경 만들려고 들어와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브랜드 컬러가 뭐 좀 이런 거랑 가깝다 그러면 팔레트 컬러에서 그거 고르시고요 여기 리프레쉬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계속 얘가 랜덤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른 색깔을 조합해 가지고 계속 랜덤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면 됩니다 계속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좀 붉은색 컬러 쓰는 게 좀 적절하지 않죠 좀 모노톤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쭉 찾아봐도 지금 내가 쓸만한 모노톤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자 그냥 아무거나 고른 다음에 컬러 지금 3개가 지정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그냥 완전 화이트 바꿨죠 두 번째 화이트인데 조금 그레이 끼 있는 거 세 번째 방금 첫 번째 완전 화이트 워 조금 그레이 사이에 그 중간 정도 뭐 이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누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랜덤 제너레이트 하면 되는데 뭐 오케이 이 정도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거 쓰겠다 결정하셨으면 이제 여기 익스포트 들어오시면은 자 포맷 설정할 수 있고요 근데 뭐 png나 jpg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거고 퀄리티는 로우 노멀 하이 있는데 하이로 고르시면 제일 무난하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건지 아니면 copy as png 그러니까 png로 카피할 건지 이렇게 두 개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계속 쓰실 거면 뭐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copy as png 사용합니다 얘를 누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png 이미지가 카피가 된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ppt 와가지고 ctrl v 붙여넣기 하면은 방금 만든 이 배경이 그냥 붙여넣기가 딱 된다 이미지를 따로 받았다가 그걸 다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으면은 조금 이제 번거롭고 한 스텝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부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사이즈 맞춘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뒤로 보내야죠 어디 있어요 그거 정렬해서 작은 화살표 누르시면 맨 뒤로 보내기 있어요 맨 뒤로 보내기 이거 누르면 얘가 맨 뒤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살짝 그라데이션이 먹어있는 아주 예쁜 배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작업 배경작업 모두 끝났고 이제 우리 버블 할게요 버블 버블 ppt 에서 뭐 만들 수 없구요 어 그리고 만들어서도 안돼요 저걸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셔도 저거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막 무슨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쏟아 부을 거 아니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조금 다른 용도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곳인데 쉐이프 패스트에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탑3 안에 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싹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 너무 고맙죠 다 무료 여기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회원 가입도 안 해도 돼요 여기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이번에 버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쓰면 되냐 뭐 메탈 쓰시고 싶은 분들 메탈 쓰시고 또 골드 쓰시고 싶은 분들 골드 쓰시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 허브링 블롭스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링크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거에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저 패키지에 지금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싹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이게 버블을 표현하기 좋겠구나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제가 뭐 여기 있는 거 싹 다 뒤져봤는데 그냥 얘가 제일 버블 표현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얘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다운로드 포 프리 있어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떠요 체크아웃이에요 컨택트 인포 있죠 여기 요거를 꼭 쓰셔야 돼 왜 여러분의 이메일로 얘네가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여기 쓰시고 여기 컨티뉴 포 프리 이거 누르시면 프로세싱 유어 페이먼트 나오고 이제 자 보냈다 오더 보냈다 이메일 확인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메일 등록했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날라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 말고 그냥 하시면 되요 자 그래서 자 방금 이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view your order 요거 있죠 얘를 누르면 얘가 또 다른 다운로드 링크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네 오더가 컨펌됐다 너 뭐했어 글래스 프리즘 호버링 블럽스 너 이거 했지 자 다운로드 받아라 해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요 그럼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글래스 프리즘 호버링 블럽스 이겁니다 두 번째 에셋 있죠 에셋 이거 누르시면 되요 이거 에셋 누르신 다음에 하나하나 보시면 되요 이거 법을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너무 지금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이 정도로 이제 좀 찌그러져 있다 하면은 이게 글자가 너무 안 보여요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오케이 일단 예 좋은 것 같아요 58번 얘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작업 이따가 할 거예요 일단 위치만 그냥 대충 맞춰 놓을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업 하나가 더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할 거고요 89번이랑 92번도 넣을 건데 이거는 여러분 89 92는요 얘는 프리즘이 이제 프리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뭐 이따가 다른 작업을 하나 추가 할 거지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별로 이게 버블 효과의 어떤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깔끔한 애들은 지금 얘 처럼 이렇게 크게 크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잔잔바리로 쓰는 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잔잔바리로 좀 써 주시고요 자 여기 큼지막한 거 이제 하나 더 골라야 돼요 우리가 좀 볼게요 뭐 얘 괜찮은 거 같아요 53번 자 얘 넣어볼게요 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살짝 살짝 겹치게 이렇게 작업을 해준다 자 이제 뭐 다 됐고요 이제 이렇게만 올리면 아까 여러분 이제 예시로 보셨던 이런 이런 아주 깊은 버블 효과 이런 게 잘 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 뭘 하냐면 우리가 자 더블클릭하면 여기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바깥쪽 이제 한 가운데 있는 바로 요 녀석 요 녀석을 여러분 일단 매깁니다 요렇게만 매기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흐리게를 만땅 만땅하면 이제 100 나와요 100 흐리게 만땅 해놓고 투명도를 0으로 합니다 지금 보셨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돼요 투명도를 0으로 내리면 요렇게 돼요 오른쪽이랑 왼쪽 비교하시면 돼요 이 그림자를 주니까 덥스가 지금 바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흐리게 만땅 투명도 0 한 다음에 크기를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이 크기를 125% 정도 주면 딱 좋더라고요 이 섀도우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을 다 하려면 귀찮잖아요 바로 이럴 때 서식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확정한 이 효과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c 여기다 갖다 대고 컨트롤 쉬프트 v 하면 어떻게 되냐 짠 그 효과가 먹죠 그대로 먹죠 여기도 컨트롤 쉬프트 v 밑에 거에도 컨트롤 쉬프트 v 하면은 이제 4개의 버블 모두에 데프스가 딱 생기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쁜 버블 효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크릴판 느낌으로 제작한 거 있죠 여기다가도 그냥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적용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아크릴판 느낌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매직 패턴 들어가셔가지고 살짝 그라데이션 묻어있는 그 배경을 여러분이 가져오셔가지고 쓰실 것인지 아니면 더 진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PPT에서 버블 효과에 대해서 좀 같이 만들어 봤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아까 이제 혼자서 해봤을 때 이거 한 장만 뜨는데 5분이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손에 익으시면 이런 거 금방금방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래 걸리면 제가 애초에 설명도 안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금방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 실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원본 파일 드릴게요 원본 파일 드릴 테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한번 보시고 PPT 패스워드 걸려 있는데 여기 지금 페이퍼 로지 영어로 페이퍼 로지 요걸로 패스워드 치시면 됩니다 요 패스워드에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아름다운 PPT 쉬운 PPT 압도적으로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께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해볼게요 저희가 한번 더 안내할게요 일단 약간의 정체에 플랫도어